오늘 저는 여러분께 굳이 한국 여성과 결혼하려면 무조건 반반 결혼을 하고 사상검증 뒷조사를 꼭 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드릴 겁니다. 솔직하게 한국 여성과 결혼은 하지 않는 걸 추천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결혼을 한다면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 웨딩플래너가 여자들 30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초집단 여자들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사회생활하다 힘이 들어서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 여자들은 결혼해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하는 여자가 많고 생각하는 여자도 많습니다. 남자는 힘들 때 결혼 생각을 하지 않는데 여자는 힘들 때 결혼을 생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통의 인간이라면 내가 안정이 된 다음에 결혼을 생각할 건데 어째서 여자는 힘들 때 결혼을 생각하나요? 어쩔 수 없는 게 여자들은 자기가 안정적일 때는 결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일하기 싫고 그럴 때 취집을 생각하죠. 라는 말을 하는 웨딩플래너를 보시죠. 실제로 남성은 결혼할 때 평균 8천만 원을 쓰지만 여자는 3천만 원을 사용합니다. 결혼할 때 1억 이상을 사용하는 남성은 30%가 넘는데 여성은 1%도 없죠. 그녀들이 결혼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액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미만의 금액입니다. 그야말로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한다 치면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의 금액을 여자 아가리에 찔러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자는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여자는 남자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우리 한녀들은 국제결혼을 매매혼이라 욕하지만 실제로 한국 여성과의 결혼은 남자가 5천만 원을 사용하는 매매혼이나 다름없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결혼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한국 여자의 절반 가격인 2,500만 원이고 러시아 여성과 결혼하는 데 드는 비용은 3,600만 원입니다.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를 3번 반복해도 한국 여성 한 명과 결혼한 것보다 싸게 먹히는 게 현실이죠. 이래도 여러분은 한국 여성과 결혼할 건가요? 실제 화류계 여성들은 결혼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남자 하나 잘 물어서 취집하고 싶은 밤이에요. 어제도 꽁치고 점심도 꽁쳤는데 저번 주에 들어온 어린 놈은 저보다 못생겼는데도 잘 나가더라고요. 한남들 야가 터진 게 지들 아이는 생각 안 하고 어린 여자만 찾는 게 참 어이가 없어요. 착하고 나만 바라봐주고 돈만은 남자 어디 없을까요? 결혼하고 주부하는 친구처럼 가정주부나 하고 싶어요. 업소에서 만난 손님에게 취집하고 싶어요. 화류 5년째 일하지만 모아놓은 돈 없이 빚만 5천인데 32살이 화류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버는 돈 족족 화장품 피부과에 처발라야 하는 상황이에요. 현실이 고달퍼서 취집해버리고 싶네요. 취집가소 쉽다 아무나라도 좋으니 돈만 주신다면 아무나에게 취집하고 싶습니다. 내 통장에 남편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며 집순이 생활하고 싶어요. 나는 이 여자들의 마인드가 다른 한국 여성들과 다를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녀들에게 사랑이란 감정은 없습니다. 남성을 그저 하나의 식기세척기로 생각하며 자신의 설거지만을 바라는 그녀들의 모습. 다시 말하지만 여자는 힘들 때 결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힘들기 때문에 아무나 돈 많은 남자를 잡아서 결혼하는 행동을 하죠. 그렇게 사랑 없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녀들은 남편과 관계도 거부하고 애 낳아준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국제결혼도 어차피 돈만 보고 하는 건데 한 여혼과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은 아주 틀려먹은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리죠. 전세계 그 어디를 가도 여자들은 자신 옆에 있는 여자들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합니다. 한국 여성들은 자신과 소득 수준이 비슷한 한국 여성들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며 옆집 지영이는 샤넬백을 받았는데 왜 나는 구찌백이냐고 개지랄을 하겠지만 국제결혼을 온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자신의 고향 여성들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시골에서 뼈빠지게 농사짓는 지영이보다 내 인생이 더 행복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인생을 구해준 남편에게 더 애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타국에 이민을 왔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남편밖에 없어서 남편에게 더욱 더 정이 쌓일 수밖에 없죠. 그 반대로 한국 여자는 뭐만 하면 친정에 가겠다 친구랑 술 처먹고 오겠다라는 식으로 남편과 멀어져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자는 자신이 힘들 때 결혼을 선택합니다. 개도국 여성들도 삶이 힘들어서 결혼을 선택한 것뿐이죠. 그렇지만 그녀들에게는 비교 대상이 같은 개도국 여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정에 충실할 확률이 아주 많이 매우 높다는 게 팩트이고 한국 여성과 결혼이나 국제결혼이나 매매혼인 건 똑같은데 기왕이면 어리고 예쁘고 가정에 충실할 여성과 결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부디 현명한 선택을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한 명의 퐁퐁남을 구해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한남들 야가 터진 게 지들 나이는 생각 안 하고 어린 여자만 찾는 게 참 어이가 없어요.